T-90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주력전차이다. T-90의 후속형은 T-14 아르마타 전차이다. 스노크를 세운 T-90 1992년 러시아는 기존의 주력전차인 T-80U 전차와 T-72B 전차를 유지, 생산하고 업그레이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두 전차의 생산은 군수산업을 맡는 옴스크와 니즈니타길의 지역경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. 하지만 이 시기 옴스크는 T-80U 5대, 니즈니타길의 경우 15대의 T-72B를 생산한 것이 전부였다. 이들 전차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국가를 찾을 수 없었고, 따라서 새로운 주력전차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.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차 수출 전략은 T-72를 수출하는 것에 크게 의존했고, 같은 시기 T-80U의 화력통제 시스템이 복잡했기 때문에 기존의 T-72B를 업그레이드한 T-72BM라는 파생형을 개발하기로 결정되었다. 이후 1990년에 이런 점들을 개선하면서 T-72BM는 T-72BU로 계칭되었고, 이것이 T-90이다. 후에 우랄바곤자보트가 되는 니즈니타길의 카르체프 베네딕토프 개발팀이 개발한 T-90은 니즈니타길에서 먼저 생산되었으나, 옴스크 또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논의를 통해 T-90을 생산하게 되었다. 2001년 2월 인도 육군은 러시아로부터 310대의 T-90S 전차를 수주했고, 이 중 124대는 인도 내에서 최종 조립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받아 들여왔다. 인도에 도착한 T-90S 전차는 2004년 1월 처음 들어왔고, 인도의 면허 생산판인 T-90S는 비시마라는 이름으로 처음 생산된 10대는 2009년 8월에 배치되었다. 슈토라-1 자체방어시스템과 프랑스의 탈레스사와 벨라루스의 펠렝사에서 들여온 캐서린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. 인도는 2020년까지 1640대의 T-90S 전차를 생산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. 이후 인도 국방부는 2019년 11월 인도 조병창을 통해 28억 달러의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464대의 T-90S 전차를 인도 기갑 공장에서 생산하였다. 티프로스는 2009년 1월 러시아로부터 41대의 T-90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4월 결국 T-80을 들여오기로 결정했다. 200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는 2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무기를 수주하면서 헬리콥터와 150대의 T-90S를 주문하였으며, 같은 해 투르크메니스탄도 3억 달러의 10대의 T-90S를 주문하였다. 2014년 7월 이라크는 73대의 T-90S를 10억 달러에 구매하였고, 2016년 베트남이 주문한 64대의 T-90S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인민군에 배치되었다. 틀. 현용 3세대 전차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